렛츠갤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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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정말 미쳤다 이 영상은요 바로 미국의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의 팬캠 영상인데요 와... 정말 미쳤다 전설이라 쓰고 레전드라 불리는 이 직캠은 로제님의 인생 직캠이라고도 불릴 정도 대단하시다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찰떡인 헤어, 메이크업, 코디 와 진짜 대박이다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완벽한 라이브 실력까지 야 라이브예요 라이브 혹시 음원을 먹은 거예요? 거기에 바람의 신이 돋는 전설의 금발머리 게로 덕후들을 입덕열차 탑승 완료시킨 로제님 바람이 불어주는군요 예전에 선풍이 갖고 다니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 영상의 가장 킬링포인트라 꼽히는 것은 단연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조명이 있다 로제 두피는 눈치가 있으면 금발 웨이브로 알아서 잘하자 로제 머리카락한테 따로 월급 줘라 이 정도면 머리카락이 알아서 금발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? 나는 바람 불면 바로 추노 되는데 로제는 그냥 샤랄라 효과 추노 이거 오랜만이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로제의 먼지 안 반할 수가 없어 너무 멋있다 게다가 이 모든 요소를 영상으로 잡아낸 차량 담기인 팬의 직캠 실력 역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랑을 받는 로제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? 그러니까요 로제님 돌아와요 로제님의 완벽한 실력과 팬들의 사랑으로 또 한 번 레전드로 남을 직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와 덕진 주가 상승 팬심 지윤 등 유재인간 바람이